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도리게라는 닉 이뻐요. 8시에 왔었는데. 아휴, 그래요? 아, 8시에 나왔어요? 고생했어요, 블랙님. 멍기로 왔는데 게임도 못 보고. 아, 순서. 이거 봐 또 순서 적기 싫어가지고. 네, 강강 얘기하세요. 아휴, 진짜. 음, 순서 적어드릴게요. 오늘은 1번 동다리. 그리고 코미야. 이 둘은 짝꿍이죠? 푸우, 오늘 뉴페이스 푸우니. 푸우님은 나이가 어려. 22살이야. 오늘 제일 막둥이네. 그리고 간만에 대지훈이. 음, 5번. 두 개씩. 아이고, 지훈이 디네. 푸우, 볼장훈님. 아돌님도 뉴페이스. 식구님은 대지훈이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뉴페이스. 자, 순서는 이렇게 적었고요. 응. 죽받칠 때 배관로 시작해서 따른 만큼 나중에 상금 주잖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강강님. 아, 여기 올라오면 전철타고 1시간 40분? 가깝네. 덕후유. 놀러와요. 응? 쪼갱러사? 누구시지? 어서와요. 어? 나라사님이구나. 맞죠? 나라사님 아닌가? 라사님? 쪼갱러사님? 고향님 어서와요. 어, 만약에 100억이나 50억만 있으면 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알에서 99알 남으면 그냥 창가비 저희 애한테 5만원 주시고 4시간 동안 재밌게 노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목소리.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유, 목소리. 죄송한데, 죄송한데. 오, 목소리. 아이고, 라사님 기억 못 한 번 봐보죠. 어? 어? 음. 음 아이고 뭐 뜬 줄 알았더니만 이게 뜨네 알겠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쓸게요 저희는 녹화하고 있으니까 음 조금 늦게 눌렀다 헬카드 혼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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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쳐서 일점이 되면은 일점이 득점이 되면은 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친놀이 하는거에요 자 우리 두께씨 오늘 일될 할 수 있을까 작고 계속 요렇게 아 맞췄다 감사합니다 먹고 나이 오빠 큰 이렇게 땡큐 아 한 번 더 학구? 이거 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아 반대로 치네? 학구가 공이 모양이 동그랗니? 아 잘 못 그렸어요 학굴 뭐 동그랗게 했지? 아 여기 이거 음 응 수고했다 안녕하십니까 뭐 악덕 업주는 이만한 업주가 어딨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 아픈걸로 치면은 제가 아픈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아마 그러면은 무슨 이 모금 모금 그 후원해 주는 그게 아마 생길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해 가지고 자 오늘은 닥치고 공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뭐야 퇴칭장을 왜 열렸어 방제변경? 방제 변경 했는데 녹방으로 되어 있다고? 진짜로? 뭐야 이거 어 일처리를 왜 이렇게 생명운속으로 해야지 네 바꿨어 음 땡큐 니저야 야 화요일인데 21점이 없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점 21점의 점수가 약간 갈 데가 없어 화요일 월요일날 가전이 입장을 할 수가 없고 화요일로 가자니 지금 뭐 이렇게 하이에나들이 23점 22점 25점 24점 이렇게 버티고 있고 20점이 딱 들어가 있네 코미어가 근데 코미어 쟤는 잘 채워 죽방아 아 반대 썰이 어디로 치여? 뭘 치시는거죠 이거는? 음 음 덕골장군님은 원래 여기 당구장을 오시던 분인데 매주 그냥 고정으로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당구 치시는걸 너무 좋아하세요 자 오늘 빵꾸내신 분 두 분 계세요 뽕고스님 체디먹스님 야 이러면 안돼 네 아 물론 인원들은 많이 있지만 예약을 하시고 참여를 안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한달동안 못나오는 이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한달동안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치는 이분은 저기 대지윤하고 같이 손잡고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아이디는 19 19가 아이디입니다 19 39살 두께형의 지인이라고 그러구요 23점을 치고 야 이거 지렸다 왜 친다고? 아 나이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염색 티가 안나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거기서 좀 몇명 왔었죠 전주 김 작가도 왔었고 대지윤도 왔고 이분도 서울 아니 전주뿐이고 음 고딩이면 졸업하고 오렴 뭐야 오마오실 치는거야? 열로 는다고? 일족구를 비켜서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 들어온다고 아 짧게 어쩐지 이쪽은 없었지 음 작가야 너는 왜 안왔니? 아 인천불렛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여기가 한 5시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자 덜덜이 덜덜이는 대학생인데 광운대학교 대학생이에요 뭐지 뭐 로보트 어 나이스 로보트 학과인가 다니는 것 같아요 로보트 만드는 로보트처럼 당구를 잘 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잘 쳤네 자 이거 이거 치면 되겠죠 원쿠션 치고 내공에 회전약을 약간 마이너스를 살짝 주고 못 치겠지 이런거 생각보다 어려운 공이 아닌데 음 여기 들어오는 라인 30 에서 빈각이니까 30 정도 봐도 될 거예요 이거는 자 지금 85 정도 출발인데 어 너무 감겼지 아 지금 지금 보셨죠 원쿠션에다가 되고 저게 뭐냐면은 원쿠션에다가 되고 처음에 원쿠션에 될 때는 저 각도가 저렇게 짧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쿠션에다가 탁 짧아지는 스트로크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가갖고 점점 감기는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도 안 돼 거의 이적구도 안 맞을 정도로 짧게 왔잖아 그런건 스트로크 에러라고 봐야 되겠죠 네 17점부터 40점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짱꼴라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내공 원쿠션 원쿠션 투쿠션 세제쿠션 다이렉트로 봐야 되죠 키스를 잘 빼고 내공이 1점과 5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이면 여기서 키스 날 수가 있어요 아 아깝다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음 푸우님 아 푸우 야 좀 푸를 닮은 것 같네요 백곰 백곰 백곰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아 나이가 22살이네 어리네 최디멍스님 별풍선 100개 땡큐 섭다비우스 최디멍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참여를 못하셔서 한달동안 방송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디멍스님 죄송합니다 아 사정이 있겠죠 아 아 오늘 나오셨어야 돼 참여를 하셨었으면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즐겁게 노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조금 오해가 오해가 있었나요 오해가 있었나요 어 뭐 오해가 신청을 안 하셨었어요 혹시 아 나온다는 예약을 안 했었어요 최디멍스님 와쿠 작가님 오늘 예약을 안 했었어요 와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빵쿠트레이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출근하고 지금 뻗음 아 또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 이거는 두께세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출근하고 지금 뻗음 아 아 나이스 이중일 자 런 좋구요 우라를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키스 이쪽으로 빼고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그렇죠 1조코 키스 방향 어우 넘어갔다 1조코 키스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배제를 시키고 칠 건지 잘 생각하고 치셔야죠 1등은 1등 못해 두께씨 이 판이 하도 저 판이지만 칠수를 많이 줘서 아마 자기 다이다이 하고 쳤을 때 보다는 더 잘 쳐야 돼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 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짜굴라드 반담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내공을 이렇게 갔다가 똥창 들어오는 각도로 들어오면 되겠죠 내공이 똥창 들어오는 각도로 그렇죠 이렇게 너무 짧아지죠 얍 아 조금 짧아졌어 저런 각도는 저런 각도는 내 각도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내공이 짧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내공이 관성구름이 점점 점점 돌면 돌수록 짧아지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쿠션까지 짧아지지 않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짧아지지 않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자로 잘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아 맞았어 근데 원쿠션에서 딱 때리고 내공이 일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밀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내공이 라스트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살짝은 그거 감안하시고 회전력을 주셔야 돼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계속 치다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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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다고 지렸다 와 지금 치시는 분은 약간 그 분 닮았는데 엠블랙 엠블랙에 엠블랙이 지금 가수 엠블랙인가 거기 나오는 그 있잖아 보컬 있잖아 보컬 거기에 그 좀 살찐 그 볼컨 그 분 닮으셨네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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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효 닮았네 지효 지효 살짝 닮았어 좀 살찐 지효 닮았어 시험제기 길랜이니까 그분 누구죠 엠블랙인가 엠블랙 팀 이름이 뭐죠 걔네들이 생각이 안 나네 호스 사장님 아 호스 사장님 내일모레 한번 오신다구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호스 사장님 야 짱꼴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는 내 각도가 1족 1족과 여기 있잖아 아까 여기 있었고 이러면 길 짧아지기 짧아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되게 잘 친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 뒤로 이렇게 갔다 가면 내 공이 길게 가갖고 길게 빠질 수가 있는 공이에요 생각보다 잘 치는데 이분 나 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생각보다 잘 치네 뭐야 오마오시 오마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코너 깊숙히 들어가야 돼 생각보다 근데 음 이렇게 되면은 봐봐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떨어뜨리고 회전력을 줘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원쿠션을 두껍게 만들어서 두껍게 쳐서 내 공을 이렇게 입사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반사각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런 반사각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서 만약에 이런 반사각이 나왔다 그러면 회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회전은 거의 조금만 주고 치시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처음부터 두껍게 들어가면 네 대단히 6개 있어요 두껍게씨 뭐 헤어 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이쁜데 그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저 와인 색깔을 수환에게는 얼굴이 좀 받쳐 줘야 되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뭐 야생 원숭이지 뭐 빨간 자 이것도 또 나왔죠 또 짱꼬르드 반담 1접구 키스 이쪽으로 가고 내 공은 여기 빳빳하게 하고 회전 다 주시면 됩니다 빳빳하게 휘어놓고 저렇게 회전 다 주면 되는데 키스가 났다는 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1접구가 많이 두꺼웠다는 얘기에요 저런 두께로는 2공을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괜찮아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방송에서는 노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송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게 카메라가 뭐 엄청 좋은 카메라면은 잘 보일 테지만은 여기 BJ석에 와서 보면은 잘 보일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겠는데 아 아무튼 전보다는 비추 자 이 공은 오마오시를 틀 수가 있어요 오마오시를 어떻게 쳐야 되냐 두꺼우면은 바로 키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끌어서 모양을 요렇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오마오시를 안 치고 디카키리우스 요렇게 시카키를 치는거죠 시카키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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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렸다 야 나이스 지금 치는 대지운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약 한 두달 전 두달도 더 됐나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전주에서 올라와서 저희 판에서 130발인가 이겼어요 130발 본인 최초래요 그렇게 이겨본게 최초래요 그래서 20점수가 4점인가 그랬는데 26점으로 올려서 전주로 내려보냈습니다 너는 26점을 쳐도 된다 그래서 26점을 쳤는데 거기서 26점으로 죽방을 치다가 날마다 오링당했다고 엄청나게 울어댔던 동생이에요 전 되게 잘 치는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생이 점수에 비해서 스트록도 괜찮고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맛이 가면 20점처럼 치더라구요 방금전에 그 시카키를 당점은 뭐 이렇게 3시 정도 방향주고 친건데 중요한게 뭐냐 내 팔로우 깊이가 어느정도로 들어가냐 따라서 내 팔로우 깊이가 좀 깊은 사람이다 그러면 당첨을 좀 더 올려도 되고 내 팔로우 깊이는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3시 팔로우 깊이가 없다 4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 본인들마다의 큐스피드와 팔로우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당점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당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닌 당점만 내가 찾아내면 돼 아닌 당점만 이 당점은 아니야 이 당점도 아니야 그런것도 찾으셔야 돼요 나는 2시 저같은 저같은 경우였으면 당점을 저거는 아마 3시 정도 주고 팔로우 깊이는 너무 깊숙하지는 않고 임팩트를 약간 속도를 붙여서 자 플러스트죠 원 원 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치는데 되겠냐고 아 여기 뭐 추가요 열정이 대단한거죠 근데 여기에 두께씨가 원래 전주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깐 전주 전주 아는 동생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자 학굴을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이쪽으로 똥창 보다는 긴 각도 20은 넘고 25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최소 25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뭐야 저런 각도가 1접구하고 내 수구하고 거리가 요정도 거리잖아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 근데 큐스피드를 너무 많이 붙여버려 붙여버리면 1접구를 맞고 원쿠션에 원쿠션에 내공이 맞을거 아니에요 이때 반발력 때문에 이게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큐스피드 큐스피드가 조금이라도 붙었다 그러면 그래서 큐스피드는 저거보다 더 부드러운 속도로 치시면서 회전량을 잘 살려서 치셔야 됩니다 리버스 원쿠션 내공이 약간 튀어서 투쿠션 쓰리쿠션 이거 칠건데 이것도 되겠냐고 어 3단으로 들어갔어? 야 3단 쳤다고? 확실히 테이블 3단이 잘 안 내려가다 보니까 저런 3단들이 자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학구친다고 안으로 큐스피드랑 임팩트랑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거죠 근데 임팩트량이 여기서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큐스피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앞에서 공을 때릴때 임팩트량이 이전에 저랑 저 방송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직방 시작하기 전에 저랑 게임 치셨던 IS 혜녀 형님 계시잖아요 IS 혜녀 형님 같은 경우가 우라를 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흰공으로 이 우라를 쳤어요 근데 임팩트가 1접구를 때릴 때 임팩트가 너무 빡 강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1접구가 1접구가 너 생각보다 너무 세게 맞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왜 그렇게 임팩트를 많이 세게 가하게 됐냐면 그게 다 회전량을 너무 많이 주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공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우라를 칠건데 회전량 이렇게만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1팁 1팁 2팁 3팁 이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드럽게 치면 내공이 길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임팩트로 내공을 꺾어 놀라고 임팩트로 꺾어 놀라고 피니쉬 때 빠른 스피드 플러스 임팩트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공을 자꾸 세게 때리게 돼 있죠 그런 거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22, 23, 24 이정도까지는 그러면 그런 퀴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퀴즈이 없을 수가 없는데 가다 치다 보면 조금씩 회전량이 조금씩 빠지다 보면 내공을 좀 더 부드럽게 다루게 되면서 임팩트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죠 논현동 SL 놀러 오신 적 있냐고요 엄청 많이 갔죠 자 우라 야 오마오신 야 야 이동생 굉장히 잘 치는데요 아 지금 좋았어요 느낌 아주 좋았어 우라를 칠텐데 우라 다이렉트가 여기가 35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각도거든요 여기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다이렉트로 그러면 무조건 이공은 짧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짧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5쿠션으로 노리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이 각도는 아 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어차피 지금 나와도 쫑각도에요 뭐 저 쫑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확률을 믿고 당구칠 수는 없겠죠 예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따블로 치겠죠 아크라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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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갱풍으로 탱클러 감사합니다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1 이거 깊숙게 들어갔죠 아까 저도 이거 한번 깊숙게 빠졌는데 아크라씨 아크라씨 물론 뒤에 대기하던 동생들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예약하신 분들은 꼭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은 뭐요 이거는 또 오늘 뭐 어저께부터 왜 그래 야생원숭이 2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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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쿠션 2쿠션 3쿠션 안으로 갈 때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처음부터 공에 1쿠션을 막고 내려갈 때 어떤 각도로 내 각도가 떨어지냐 이 차이가 굉장히 최고 큰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공을 짭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빠치 갔어요 내 공이 빠빠치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뭐 마구도 아니고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딱 썼다 2쿠션 3쿠션에서 빠딱 썼다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내 공이 살짝 밀려서 들어갔다는 얘기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한테 나왔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입사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사각도 쓰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일자로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모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더블 각도에서 쳤을 때 사실 얇게 치는 게 아무것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얇게 치는 게 얇게 치는 게 얇게 치는 게 여기서 입사각 반사가 그대로 가는 게 편하였습니다 각도 자체가 근데 일적골을 조금이라도 두께를 두꺼운 반 두께 정도라고 갔다 그러면은 내 공이 밀림 현상이 생겨서 2쿠션 3쿠션에서 입사각 반사각이 생각보다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각도는 빳빳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라스트에는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서 그러면 그건 조금이라도 거의 밀려 들어가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빳빳하게 팔로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팔로우는 그래야 공이 어 이분 이거 3단 잘 치네 이 더블 같은 3단을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둘 이게 노멀이에요 노멀 팔로우 거의 기본 부분은 이 노멀 팔로우로 당구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A B C A 스트로크 B 스트로크 C 스트로크 거의 여기서 당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90%가 이 세 개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90% 이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 B C가 뭐냐 자 제 수구가 여기 이건 없다고 치고 제 수구가 여기 1접구 여기 2접구 여기 있는데 자 요 각도가 A 각도 요 각도가 B 각도 요 각도가 C 각도 이렇게 우라를 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공은 이 세 개 안에서 끝나는 스트로크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이 안에서 얇게 치는 거 부드럽게 절반 치고 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살짝 끌어 치는 거 와 나이스 멋있다 절절아 그리고 내공이 하나 더 빠졌어요 여기 더 많이 끌어 치는 거 내공이 왼쪽으로 하나 더 빠졌어요 더 얇게 치는 거 근데 거의 이 1번하고 여기 5번은 거의 뭐 그렇게 많이 흔치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세 개 안에서 2, 3, 4번에서 A, B, C 에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저 세 가지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스트로크 B 스트로크 야 뽀록꼬 들어갖고 저 B 스트로크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B에서 해결이 되고 좀 얇게 쳐야 된다 그러면은 A 스트로크 좀 두껍게 쳐야 된다 그럼 C 스트로크 자 여기서 B 스트로크 다 B 스트로크 여기서 다 그냥 자동으로 가는 각도잖아요 지금 각도는 별 무리 없이 그죠? 다 그냥 B 스트로크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저기서 내 수거하고 1접구하고 기울기가 뭐 C 각도로 바뀐다든가 A 각도로 바뀐다든가 그런 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금 B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B 각도 뭐 그렇게 얇게 칠 건 아니잖아요 2접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 B 스트로크로 다 치면 됩니다 다 지금 B 스트로크로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덜덜이가 무리한 스트로크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다 B 스트로크 다 B 스트로크 어마어로 치는 것도 장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 당점을 많이 내렸어 저러면 두께를 굉장히 얇게 쳐야돼 아까 저도 쪽냈는데 여기서 쪽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봐봐요 지금 또 얇게 쳤잖아요 얇게 쳤는데 저것 조금만 두꺼웠어도 내공 많이 끌렸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점을 제가 어디 줬냐 덜덜이가 지금 7시 방향 요렇게 회전을 줬거든요 그래서 2회전 주는 거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회전용 여기 4시에서 7시 방향이 있죠 4시에서 7시 4시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 4시에서 7시 이 밑에 주는 당점들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4시에서 7시 주는 당점도 10번 중에 뭐 한 번 정도 있을까 당근 치다 보면은 10점을 득점하는 데 있어서 4시에서 7시 주는 당점은 10번 중에 뭐 한두 번 그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 10시에서 2시 이 사이에서 놀고요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9시에서 3시 이 당점 많이 주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4시에서 밑으로 쳐야 되겠다 하는 공들은 뭐 많이 극단적으로 끌어치거나 아니면 시다를 만든다거나 극단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공의 공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어떻게 시다 식으로 꼬불었다 폈다 이렇게 저런 공이 많이 많이 뭐 득점 성공률도 낮지만은 거의 초이스하는 공도 많지가 않죠 이런 공들이나 이제 당점을 좀 내리고 치는 거죠 이 친구 센 친구입니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 24점이라고 했는데 어우 기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abc 스트로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abc 스트로크 뭐예요 또 얘기해야 돼 나중에 제방을 보세요 자 기랙까지 치면 되고요 지금 각도 다 b 스트로크로 치면 됩니다 1 2 3 회전 다 주세요 2시 2시 회전 주는 방면 다 주시면 됩니다 지금 1접구가 지금 살짝 밀렸는데도 들어가졌잖아요 저것보다 더 두껍게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이 공은 거의 빠질데가 없던 공이죠 아유 수파 28점님 수파 28점님 아유 감사합니다 야 28점 치시는 고점자님이신데 방송 감사하게 잘 보고 있다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50개 감사드립니다 1 2 3 1 2 3 아이고 아이고 저런 거를 끌어서 내 공을 느리게 만들어서 치려고 하기에는 이런 공이 너무 어렵죠 왜 1 접구랑 내 수구랑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내 공을 두껍게 쳐서 느리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큐스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스피샷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저런거는 당점을 빼고 두께를 반 두께 이상을 써서 스트레이트로 딱 딱 딱 아 어저께 두 개씩 게임 치는거 보니깐요 죽어 있었잖아요 오늘도 뭐 여지없이 죽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께씨가 많이 잡아줘요 많이 잡아줘요 두께씨가 여기 코미어랑 코미어랑 22점 치시는 어딨어 23점인가 어 여기 있잖아요 이돌 아돌님 아돌님을 전사를 잡아줍니다 전사 갈아 붙이면 4개를 줘야 돼요 그리고 23점 두 분 24점 두 분 이분들은 풀삼을 잡아줘 풀삼을 잡아줍니다 풀삼 얇게 쳐야 되겠죠 얇게 근데 지금 세 분양이 생각보다 되게 큰 각도에요 이거는 잘 꺾어 놔야 됩니다 잘 꺾어 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게 눈에 보이는 그런 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평범하게 쳐 가지고는 지금 테이블에서는 좀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공에 회전약을 잘 살려 줘야 됩니다 잘 원쿠션에서부터 잘 살려서 투쿠션에서도 많이 꺾이게끔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이거 1저꺼 붙어 있어요 내공 이렇게 찐따 안 나게 잘 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샷이 정치는 큰데 약간 소녀샷이 나가는 거 같아요 우리 지오 닮은 저분 저분께서 지금 약간 샷은 좀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샷이 나갑니다 저런 공은 약간 좀 투박하게 칠 필요도 있어요 저런 공은요 자 이거 치면 될 거 같은데 19님 이거 쳐도 될 거 같아 음 자 이거 보면 다이렉트로 칠 수 있어요 얇게 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돌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되나요 길 것 같은데 음 길죠 지금 이렇게 많이 길게 들어가는 애도 테이블이 이렇게 맞아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뭐 1접구에 2개가 굉장히 여유가 있던 공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주셨네 어 절더라 주셨어 바우쿨이라고 쓰고 개꿀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만큼 내공도 떨어뜨려 놔서 여기를 보고 다이아몬드 시스템 이렇게 이렇게 지렸다 바우쿠 한 번 더 오네 이야 두 개씩 죽어나네 여기서 열어서 요만큼 바우쿠 한 번 더 오네 벌어진 여기를 누리고 지면 되겠죠 원쿠션 그냥 이거는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툭 치면 됩니다 근데 내공이 여기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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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때문에 임팩트 양이 틀려주겠죠 뭐야 뭐야 얘는 야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 툭 치는 건 아니잖아 크 덜덜아 바꾸가 또 뜨니까 제가 흥분했네 아 아 아 아 아 자 우라 20점 치는 코미오의 우라를 보겠습니다 야 야 그러니까 이런게 좋아 퀴즈를 보면은 막 예 뒤틀고 막 이런거 하거든요 근데 감각이 좋아서 저렇게 딱 잡아놓는 감각이 좋아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떨어진데 어디다 30이다 30인데 내공이 평범한 두께로 그냥 툭 쳤을때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아니잖아요 두께를 약간 써서 내공에 스피볼을 만들라고 쳐야 되는데 스피볼을 완전 스피볼로 해서 치냐 아니면 속도를 붙여서 회전이 많이 살려서 치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속도를 살려서 좋다 여기서 회전력이 부족했네 이런거를 자기 선택입니다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내가 치는 방법이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테이블이 많이 부드러운 상태다 그러면은 내공을 느리게 꼼이라고 그러죠 완전 스피인샷 느리게 칠 수도 있고 회전이 빨리 풀리는 딱딱한 테이블이다 그럼 내공의 속도를 더 붙여줘야죠 다 안 붙이면 내공이 짧아지니까 근데 저거는 약간 본인만의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공이에요 야 철 좋다 철 느낌이 제일 좋아 지금 치시는 분은 아 아 아 아 abc 스트로크 얘기하긴 했는데 ab 스트로크의 차이랑 a 는 어떻게 b 는 어떻게 치라는 걸 말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아 자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죠 한 번에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냥 스트로크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 평범한 각도에서 칠 노멀 팔로우 노멀 팔로우 그냥 평범한 샷입니다 초구 우리 대대 칠 때 초구 있죠 그 정도 스트로크로 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냥 b 스트로크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멀 팔로우로 근데 거기서 내 각도가 초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각도 그냥 노멀 팔로우로 치면 되는데 초구 각도가 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나미를 쳐야 돼 이런 거를 나미 치는 공을 a 스트로크로 갖고 있으면 되구요 그리고 반대로 내 공이 수구가 이렇게 돼 있고 1조구 여기 있고 2조구 여기서 이렇게 끌어칠 거야 이런거 이제 c 스트로크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끌어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b 스트로크로 치고 있는데 b 스트로크로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게 두께를 1조구를 얇게 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많이 끌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c 스트로크 a 스트로크 이 세가지 구분을 하란 얘기에요 3가지 래 면을 칠려면은 a 스트로크로 해갖고 내가 면을 칠라 그래 면을 칠라 그러면은 면에 맞는 예비 퀴즈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큐스트로크 연습도 해야 되겠고 공을 나오면 좀 더 공이 나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끌어치는 스트로크 무슨 스트로크 이랑 맞춰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두께 씨가 학구를 쳐서 내 공을 꼬미로 스피샷을 이용했잖아요 무슨 스트로크다 자 요거는 그렇죠 여러분 c 스트로크죠 지금 봐봐요 지금 이런 공 두께 씨가 쳐서 에러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 였죠 내공이 수구가 장 조금 나와있는 b 스트로크로 가기에는 지금처럼 빠질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c 스트로크로 치자니 내공이 너무 끌릴까봐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저런게 이제 b 와 c 의 사이를 그것 저거를 잘 조합을 잘 해야 하셔야 되요 저게 정확히 뭐 b 다 정확히 c 다 이렇게 정답은 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 상태랑 내공의 끌림의 현상이라든가 이런게 뭐 정확하게 이게 기울기 조금 차이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빠지고 저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런 거를 본인이 구분을 잘 지으셔야 되요 b c 로 사세요 그렇죠 이 공을 만약에 이렇게 끌어쳐야 된다 그럼 이거 b 스트로크로 치기에는 내공이 너무 앞으로 밀릴 것 같아요 용구엔 천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c 스트로크로 이용해서 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abc 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구분을 지으시라고 스트로크를 구분을 지으시라고 그리고 그거를 칠 수 있는 이 퀴즈를 연습을 하시는게 좋은 거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학굴 칠거에요 여기서 10정도 맞으면 될 겁니다 각도가 어떤가 어떤거다 살다가 c b 에서 c 로 넘어가는 퀴즈리 잖아요 그죠 근데 내공 가까이 있어 너무 c 스트로크를 너무 이용하면은 좋습니다 이거 너무 c 스트로크를 너무 이용해 버리면은 내공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끌릴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땡큐 일요님 별풍선 100개 해주시면서 1325번째 감사드립니다 유현식 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적구랑 내수구랑 거리를 또 감안한 스트로크가 더 필요합니다 b 스트로크를 썼는데도 굉장히 많이 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다 내공하고 일적구랑 가까이 있어 나는 b 스트로크를 썼는데도 너무 많이 끌려 그 팔로우 깊이랑 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에요 그런 구분을 좀 줘서 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고샷을 b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죠 저희 그 tv에 나오시는 우리나라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뭐 c 스트로크라든가 a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장타를 가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b 스트로크 b 스트로크 b 스트로크 a 스트로크 b 스트로크 b 스트로크 c 스트로크 b b b 이 득점을 10개를 딱 봤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10개 중에 7 8개는 b 스트로크에서 다 나옵니다 득점은 나머지 2개에서 3개 정도가 a 스트로크 c 스트로크 거기서 나오는 거에요 보시면 아실 거에요 다 쓰리가락 치는게 다 b 스트로크 잖아요 이렇게 다 치는게 b 스트로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께 c가 이제 뭐 난 오늘부터 b만 한다 그러잖아요 b 스트로크 쳐야 되는데 두께 c는 어떤 스트로크냐 b 스트로크로 치긴 쳐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안 빠졌어요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b 에서 약간 c 그런 스트로크로 많이 치고 있어요 b 에서 c 요정도 스트로크 자 이거 어떤 b 스트로크다 b 스트로크면 여러분 밀리겠죠 c 스트로크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려면은 여러분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래도 짧잖아 당점을 내렸어야지 저런 거를 b 스트로크로 치기가 어렵죠 여러분 왜 b 스트로크로 치려면은 이적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적구가 b 스트로크로 치려면은 근데 이적구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c 스트로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b 스트로크 원쿠션 두쿠션 쓰리쿠션 자 봐보세요 그렇죠 저렇게 다 부드럽게 치면은 다 들어가는 각도 잖아요 다 b 스트로크입니다 이런거 자 여기서 b 스트로크에 스트로크를 좀 더 붙였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c 스트로크라고 해갖고 꺾어 약간 꺾인다고 해갖고 c 스트로크로 이용한다기보다 그 봐봐 길 잖아요 그죠 스트로크를 지금 여기서 코너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길 잖아요 저분은 전형적인 b 스트로크입니다 땡큐 모진님 별풍선 18개 땡큐 스트로크 아 모진님 10개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b형이야 저분은 b형 스타일이야 내공이 결대로만 치잖아요 이 공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이 저거 만약에 길게 빠졌잖아요 여기 있었다 저런 스트로크 치면 완벽한 거죠 근데 이 저거 여기 있는데 저렇게 치니까 빠졌는데 저기서 이제 약간 c 스트로크 c 스트로크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고 b에서 c로 넘어가는 그 스트로크 조합을 잘해야 되겠죠 흰 배합으로 인해서 당점 변화도 있고 땡큐 모진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부스 땡큐 모진님 쪼갱품 감사합니다 자 두께봐 한번 가자 한번 또 간지 두께씨 리액션 한번 리액션이 아니라 부금 한번 갈게요 야 멋있다 이거 bj 이거 부금 자 그냥 스트로크가 그렇게 그냥 나눠져서 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저게 힘이 안 빠져서 그래 여러분 아 그래 유튜버들이 많이 쓴 부금이야 어 부금 괜찮네 저게 지금 힘이 안 빠져서 그래 힘을 치는 순간 일제옥과 때 팍 주니까 내공이 안 끌려서 그래요 이상하네 두께씨가 이상해졌어 네 그쵸 c스트로크를 하셨어야지 c스트로크를 이용하는데 부드러운 c스트로크 여러분 지금 저런거는 부드러운 c스트로크 이렇게 . . . . . . 거기서도 이제 좀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죠 여러분 스튜 스트록이 빠른 에이 사시냐 스트로기 느린 에이 사시냐 그게 이제 공의 조금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지금 공 설명도 못하고 그 설명만 하자면 굉장히 길습니다 b 에서도 큐스피트가 약간 조금 더 붙은 b 스트로크로 치고 거의 대부분이 속도가 초고 치는 속도가 질러사만의 별풍점 50개 감사합니다 b 스트로크로 치는데 속도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쳤을 때 초고 치는 속도가 한 6 이라고 잡으면은 초고는 6 b 스트로크의 속도는 6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거 다 치는 데 있어서 속도는 4에서 5 이런거 자기 기준을 잘 삼으시라는 얘기에요 스트로크 속도를 이런 공 치고 있는데 내공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도를 갑자기 뭐 8로 친다든가 9로 친다든가 그래도 득점은 되기는 되죠 근데 내공에 변화가 많이 생길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a 스트로크 중에도 속도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b 스트로크 중에도 속도 조절 잘 해야 되고 c 스트로크 중에도 속도 조절 잘 해야 되고 두께 씨가 아까 쳤던 여기서 이런 우라 치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 1조 9를 이렇게 끌려 끌어서 가는 이런 모양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저건 뭐야 c 스트로크의 흰 배합 속도를 잘못 q 스피드 속도를 잘못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떨어지는가 어디다 40이다 40은 어디다 여기다 내공 출발이 어디다 50에서 10을 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50 한 이 정도에서 자 50 조금 넘어가는 전이에요 10 정도 치면 되겠죠 근데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많이 살려야 돼 아주 많이 살려야 돼 아주 많이 살려야 돼 아주 많이 살려야 돼 못 살렸다 그쵸 이러니까 지금 각도에서는 여기 40 이라고 해도 여기가 지금처럼 짧은 느낌이 들어요 왜 지금 여기서는 회전력이 이 출발에서 40 떨어지면 저렇게 감겨서 들어와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회전력을 많이 살리든가 아니면은 이런 공을 45 정도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쿠션 2쿠션 4쿠션이 더 쉬워요 하나 둘 아 좋다 우리 스스로 연습해서 문제풀이 해야 하죠. 감사합니다. 로빈이 형님. 스트로크의 약간 정리니 머리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한. 어려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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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회전을 좀 못살렸다. 지금 207대 있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 지금 속도가 빠른 속도였을까요? 느린 속도였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속도가 짧게 빠졌는데 빠른 속도였을까요? 느린 속도였을까요? 그렇죠. 미디움. 빠른. 느림. 야아. 고니님. 지금 속도는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왜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속도는 그렇다고 지금 20은 또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리기에 또 뭐합니다. 이런 또 20은 이 정도 스피드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각도였어요. 왜냐하면 빠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쳐서 내 각도가 여기서 꺾이는 각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꺾이는 데서 속도가 붙여져 버리면은 내 공의 반발력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점점 짧아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은 득점 되는 장면도 있고 안 되는 장면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거에 중점을 좀 보고 보셔야 되냐면은 질러사마님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삽삽이유스 어떤 거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일단 초이씨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공이 성공 됐을 때 속도 어느 정도 속도로 쳤을지 그거를 잘 봐보세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이스는 같더라도 속도 때문에 질러사마님 별풍선 100개 더 감사합니다. 소중한 100개 감사합니다. 속도 때문에 그 득점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빵꾸로 치겠죠? 키스가 이쪽으로 빠지겠나? 이쪽으로 빠지. 아 우라를 치네? 우라를 치네? 음. 그 속도뿐만이 아니고 따지게 보면 되게 많겠죠? 두께, 속도, 회전량.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죠. 어 태아가 어서와. 자 이거 저 상태에서 회전을 안 주면은 이렇게 캐시를 빼나요? 두꺼게 눌러서? 그렇지. 지금 약간 좀 이상했어. 아 들어갔다. 질러사마님 50개도 감사합니다. 유라공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라공주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사비우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우라를 쳐야 되겠지? 이쪽으로. 이걸 칠려고? 뭐 가라고 칠려고? 야 이거 우라를 쳐. 돼지훈아 그래. 이거는 내공에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스트로크가 빨라지면은 여기서 딱딱하게 들어가면 내공이 짧게 갑니다. 질러사마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사비우스. 이게 거. 질러사마님 50개 더 감사합니다. 자꾸 보내주시네요. 감사하게.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희망사장님 어서오세요. 야 점점 세련된 모습으로 촌티를 벗어나고 있네. 안 어울리게. 그죠? 방금 전에 우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두께 자체 못 칠 것 같으니까. 오 쳤어. 멋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들어오는 라인 이렇게 돼 있었죠. 내 수거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거는 두께를 얇게 쳤기 때문에 방금처럼 빠진 거거든요. 돼지윤이. 생각보다 두께를 쓰는데 반 두께 정도로 쓰세요. 그리고 원쿠션까지만 원쿠션까지만 큐를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는 겁니다. 더 강해지면 안 돼요. 원쿠션까지의 속도만 생각을 하고 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두께가 얇은 두께로 제껴놓으면 내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절반 두께를 노리시고 원쿠션까지 약간 스피드만 살짝만 가미해서 탁 갖다 놓는 느낌 저기 하점자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원쿠션까지만 갖다 놓으라고 하냐면은 원쿠션에 갖다 놓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 각대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각대로 근데 스피리가 좀 더 붙죠. 그러면 원쿠션에서 투쿠션 날라올 때 각이 꼬부러져서 오는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공이 짧아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죠. 키스 코너로 붙여 놓고 가야 되겠죠. 어이구 두껍이 쓰셨어. 이러면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아 고리나 피비아나 필요하시더라고요. 이벤트요. 알겠습니다. 이벤트 뭘로 갈까요? 희망사장님 자 빵꾸 괜찮아 보입니다. 빵꾸 빵꾸 쳐서 먼쿠션 쳐서 투쿠션 쓰리쿠션 생각보다 공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당점을 너무 내리시면 너무 많이 끌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일저거 두껍고 내공이 한 번 쉬었다가 와야 돼요. 한 번에 팍 오면 아이고 일저거 너무 두껍게 맞아 저거는 그냥 부드럽게 튕겨주는 느낌만 되면 되는데 부드럽게 그냥 탕 튕겨주는 느낌 자 이거 우라를 치는데 어 괜찮네 자세 괜찮네 이거 어 예비퀴즈 폭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안 돼 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세가 딱 엎드렸을 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음 아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22점을 치신다고 하시는데 괜찮네요 괜찮아 자 빵추 레이션 쳐서 살짝 튕겨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튕겨줘야 돼요 아니면 다 길어요 길게 빠지는데 저렇게 편하게 넣어서 나올 그런 각도는 아닙니다 지금 각도는 뭔데 뭔데 이벤트가 뭔데 니저야 뭐야 더블 원쿠션 여기서 요런 요정도의 각도 생기고 여기서 이만 여기서는 또 내려가는 각도가 생기고 어렵죠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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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2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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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钟 5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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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친 것도 없는데 뭐 화장실 간사에 그때 쳤었나 132 알 두께형 그 다음에 2등 덜더리 124 알 3등 아돌린 113 알 4등이 공동 4등 입니다 식구 님하고 대지훈 야 둘 다 손잡고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둘 다 공동 4위 90알 그리고 그 다음에 가 이제 6등 푸우 님 88알 그 다음에 7등 코미어 85알 그 다음에 꼴등 독불장군 님 78알 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외에 이외아